배우 이민정이 아역배우들과의 셀카를 공개했다. 최근 이민정은 샵영화 스위치 저는 지금 샵이 시탈출컬투쇼에 샵스위치 샵영화 샵 홍보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개봉인데 다들 예매 서두르세요 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민정은 아역배우들과 어플을 사용하여 스티커가 적용된 셀카를 남기는 모습.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잘 챙기는 모습이 팬들을 심쿵케 한다. 4일 개봉하는 영화 스위치 마대윤 감독 는 캐스팅 0순위 천만 배우이자 자타공인 스캔들 메이커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4일 개봉을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일 개봉을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일 개봉을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일 개봉을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일 개봉을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18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2 개봉을 만끽하던 톱스타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